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은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액션? 아니면 멜로? 저는 액션이요. 액션이 저는 좀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스타트!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영화 봐요. 칸띠닝밥? 영화 보자. 칸띠닝밥? 영화 봐요. 칸띠닝밥? 우리 같이 영화 봐요. 워멘 이치 칸띠닝밥? 우리 같이 영화 보자. 워멘 이치 칸띠닝밥? 우리 함께 영화 봐요. 여러분들 같이 영화 봐요. 워멘 이치 칸띠닝밥?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중국어 자동 발사 타임. 우리 같이 영화 봐요. 우리 같이 영화 보자. 워멘 이치 칸띠닝밥? 자동 발사 완료. 맛있는 팝콘 들고 기다릴 테니까 저랑 함께 영화 보는 거 아셨죠? 멜로 말고 액션. 또 만나요. 자,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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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치.